이제 이거 깨고 방정해야죠 다 깬 거긴 한데 남은 거 영상밖에 안 남았죠 대화라든지 밀레니아 이래서 너무 설치되지마 뭐야 밀레니아 저기 있네 뭐야 쟤 머리 머리 바꿨는데 정말 요즘 꼬마들은 기분이 안 되어있어요 기운이 넘쳐들어서 폭발의 지경이잖아 선생님 이거요 선생님 됐네 얘 그래 그래 꼬마야 잘 있었네 아차 이제 꼬마라 부르긴 뭐하지 밀레니아씨 정말 놀랐어요 정말 선생님이 되셨군요 몇 번 늘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아이들이 잘 따르게 되는 거 있지? 이상하지? 뭐 그것도 나름대로 좋지만 말이야 이 녀석이 선생님이 와났다 도망가 빨리 어? 저거 스카이 아니야? 왔네 오 노아 오랜만이구나 나라 일은 이제 괜찮아졌나 스카이씨 밀레니아씨와 함께 지내신 건가요? 이 여잔 감시하지 않으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 세 대가리가? 이제 슬슬 자신의 입장을 깨닫게 해줄까? 세다 세 후구 일 Schweiz 밀레니아씨 누드씨는 어디에? 누드? 정말 그 쓸모없는 버저들이 내게는 아직 Au지 마지막 할 일이 남아있어 라며 나가버린다 너는 그걸로 끝이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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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쓸모없는 버저리 내게는 아직 마지막 할 일이 남아있어라며 나가버린다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 보니 그 녀석 소문도 요즘엔 뜸하네 밀려니아씨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너와 넌 아무것도 모르는거야 누드는 말이야 이제 다른 여자한테 손도 못 댄다고 어딜 가더라도 내가 이제 돌아오게 돼있어 난 알 수 있지 그게 뭔 소리야 난 알 수 있지 넌 아무것도 모르는거 난 열정하네 다아갈거 이번에는 엘레나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노안은 아 노안이 아니고 유도는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어 여기는 마렉의 마을 아니야 아 이거 참 성지순례 아니야 성지순례 엔딩 그냥 보여주면 되지 내가 왜 자꾸 마렉씨 이제 걱정 없어요 세계는 사람들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예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요 아직 괴로운 일들도 있지만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의 목표를 나아가야 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티오의 벤던트 티오는 잘 있어요 지금은 의사선생님을 돕고 있죠 아주 행복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아니 유도씨의 펜던트? 유도씨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가요 찍고 Pract smosh 플레ramer 유더 왜그래 빨리 돌아와 뭐야 여기도 없나보네 어디로 갔지 아 이거 진짜 이씨 무슨 성지순례는 진짜로 깼던거 다 가네 이씨 여기도 가네 이녀석 아이라 또 창고를 어제 피우고 있었지 어제 피우지 않았어 날코올한테 꽃다발 만들어준거야 아무리 그래도 정리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했잖아 엄마가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잖아 난 꽃다발 만드는게 최선이였어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당신은 그때 오랜만입니다 완전히 건강해졌군요 아이라 그 목소리는 노아노 오빠구나 엄마 말씀 잘 듣고 있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에 아이라는 원료대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건 별로 저희 덕분이 아닙니다 산드라씨가 노력하신 결과에요 꽃이 피우고 있다고? 근데 오늘 손님이 자주 오네 아까는 노래하는 언니가 왔었는데 어? 엘레나인가보다 뭐 얘가 엘레나야? 아니 오랜만이네 근데 용캐도 내가 여기있는걸 알았네 엘레나씨 대체 어째서 이곳에? 지금 뭘하고 계시죠? 뭐라니? 순회 공영을 하고 있지 노안도 아이라 방문하러 왔었구나 이봐 엘레나 빨리 세탁을 끝내 어라 손님인가 내 예전 동료에요 꼭 끝낼게요 여자 분리됐냐고요? 여자 분리됐냐고요? 네 분리됐습니다 유량극단을 하고 계신건가요? 응 이 극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여러 마을을 돌면서 많은 이들에게 내 노래를 돌려주고 싶어 하지만 왠지 굉장히 바쁘신 것 같네요 난 이 생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평화롭게 된 세계를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을 접하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기뻐해줘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가득차 야 결국엔 내가 말한 엔딩으로는 안나왔네 둘이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면 엔딩이 아니네 역시나 다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네 하기야 이게 유도있죠 유도가 이게 여자를 안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아 아 누드 말이야? 아라니 만나신거에요? 유도씨 돌아오신건가요? 아니면 편지라도 온건가요? 여전히 행방불명이겠지 난 아직 할일이 남았어 라며 나간채로 마렝 마렝이요? 엘리나씨 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라도 어째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는거죠? 전 모르겠어요 노안? 밀레니아한테도 같은걸 물어봤지? 어? 그 사람의 고동을 느끼는거야 자 들리지? 내 두근거림이 아니 세계를 채우는 리듬을 아 마음은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는거야 이 고동이 누드의 마음을 전해줘 난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어 게다가 게다가 난 마음 깊이 믿고 있어 믿고 있으면 소원은 이루어져 노안과 내가 만난 것과 같이 마음이 원하면 소원은 이루어지는거야 아 난 이런 꿈같은 소리를 믿고 있어 주인공 어디갔냐구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도 유도는 돌아올거야 반드시 우리들의 곁으로 말이야 마지막에 마지막 보스 잡고 내가 갑자기 내 마음 없어져 안 보이는데 지금? 나는 이 마음을 다른 애들에게 전하고 싶어 마음의 고동이 타인가요? 이음을 느끼게 해줘 그니까 이렇게 노래하는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거지 끝인가? 뉴도 안나와? 마지막까지? 슬리팅 슬퍼 아멘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소리를 키워주세요 야 이 아저씨 오랜만이네 네 하나는 네 어! 유서 나왔다 우리들은 이제 기적에 기대지 않아 기적이 없어져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조용히 지켜봐줘 그럼 안녕 그라나 샤벨 형 틀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every 결국에는 다 살아남았고 네 다 흩어져 놓고 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네요 뭐야 왜 안넘어가지지? 뭐야 이게 끝이야? 뭐 크레딧 그런거 영상 없어? 안넘어가지는데? 포블링림이 슝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아 포블링의 쿠키 50억개 감사합니다 왜 나 엔딩 기경이라고 또 오셔볼게 아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왜 안넘어가죠? 원래 이런거야? 뭐지? 이게 원래 이런건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란디아요? 저 3일전부터 했었습니다 아 이거 안넘어가죠 아 여러분 오늘 12시간 네 13시간 해가지고 네 어 첫날 네 이틀전에 했죠 그러니까 이틀전에 해가지고 그란디아 2 네 3일차에 엔딩 봤네요 제 게임평가 5점 5점 만점에 4점 4점 네 4점에서 4.5점 네 정말 게임은 재밌었는데 하지만 이 게임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많아서 아쉽다 네 좀 아쉽네요 좀 솔직히 말해도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네요 진짜 내가 볼 땐 2점이라고요? 아이 뭐 또 2점이에요 아 이제 게임이 재밌어요 진짜 나는 재밌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네 많은 분이 그렇게 보시진 않았네요 오늘 엔딩이라도 엔딩 본거라서 지금 오신거지 일단 이거 녹화 끄고